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방법 과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2019년도 이후에 이제 취득 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영상이구요 개정 법령안이 발표가 되면서 조금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목차를 다섯 가지로 나눠서 지금 설명을 좀 드릴 거구요 첫번째는 사회복사 전망 및 취업 분야 두번째는 2019년도부터 진행되는 취득 방법 로드맵 그리고 세번째는 대학교 졸업자 기준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방법 플랜 네번째로는 대학 중퇴자를 포함한 고등학교 졸업자분들 취득 플랜 좀 설명 드릴 거구요 마지막으로는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유형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번째입니다 사회복사 과정을 공부하면은 어떤 쪽으로 뭐 취업을 할 수 있고 전망 어떤지 이제 처음 알아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으실텐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현재 이제 사회복사 같은 경우는 어 이제 채용이 의무화되어 있죠 이런 의료법이나 정신보건법에 의해서 뭐 정부 예산도 많이 편성이 되어 가고 있는 추세구요 그래서 굉장히 전망이 밝죠 앞으로 이제 또 이혼율이 높아져가는 우리나라 현실에 따라서 편부모 가족이든 핵가족화로 인해서 독거노인 등이 많아짐에 따라서 이런 가정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문 인력으로 써도 사회복사가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구요 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성취감 높은 직종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취업할 수 있는 분야 좀 설명을 드려 볼게요 일반적으로 이제 사회복사 취득 하시게 되면은 어 이제 뭐 지역사회복지관 노인종합사회복지관 뭐 장애인종합복지관 뭐 공부방이나 방과학 교실 뭐 여성회관 청소년수정관 주간보호센터 뭐 제가 복지 분야 자원봉사 센터 등 어 여러 군데에서 이제 취업할 수 있는 경우도 있구요 특수사회복지사 과정도 있죠 그래서 어 사회 내 이제 특수계층 사회복지 혜택을 위해 종사하는 분야인데요 노인복지나 장애인 불황인 아동 모자복지시설 정신보호강시설 등 있습니다 자 의료사회복지사 같은 경우는 이제 2019년 2020년부터는 이제 또 국가자격증으로도 신설이 되는 과정 중 하나죠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좀 더 세분화돼서 뭐 의료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 등등으로 해서 국가자격증이 또 신설되는 과정 중에 하나구요 뭐 의료사회복지사 같은 경우는 이제 병원에 이제 신체적으로 뭐 정신적으로 금전적으로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사회복지센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뭐 정신보건센터 의료사회복지사 정신장애그룹 쪽 쪽에서 취업할 수 있으시겠구요 국가사회복지사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을 많이 의미하죠 그래서 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가 필수적으로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재단 모금 및 뭐 관련 사회복지사 가정도 있죠 한국복지재단이나 월드비전 대한사회복지 아름다운 재단 등에서 활동하실 수 있으시구요 상담 관련 사회복지사 아까 말씀드린 뭐 학교 사회복지사도 있겠구요 학생들을 위한 이제 문제 상담이 지도를 하고 있구요 교정사회복지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교정시설내 제소자 및 상담 지원을 통한 재범방지를 하기 위한 이제 교정사회복지사 가정도 있구요 기업 및 사회복지협회에 있는 사회복지사 가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현재 사회복지사 작품을 취득하셔서 활동할 수 있다는 걸 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구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이 사회복지사 과정을 취득하기 위한 로드맵 좀 설명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홍길동이라는 학생이 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받기 위해서는 이 사회복지사 협회에다가 이 세가지 서류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번째로는 대학교 졸업자 전문대학교 이상 졸업장이 필요하시구요 두번째로는 사회복지 교과목 이수 성적표 세번째로는 현장실습 이수 확인서 이 세가지 서류가 필요하게 됩니다 기존 현행법 이제 14과목 이었는데요 현재 이제 2019년도 이웃취득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17과목으로 3과목이 늘어났죠 그래서 예전엔 대학을 졸업하신 분들이 2학기 과정으로 마무리가 된 반면에 현재는 이제 3학기 과정으로 나눠서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현장실습 같은 경우도 시간이 현재 120시간에서 160시간으로 현재 40시간 정도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참고해주시면 되실 것 같구요 대학교를 졸업하신 분들 사회복지사 2급 재학증 취득과정 방법 플랜 좀 설명 드려볼게요 전공과목이 14개에서 17개로 늘어나면서 현재 51학점이 이제 이수가 되셔야 되구요 실습시간 또한 160시간으로 이제 정정이 되게 됩니다 실습은 이제 주중에도 가능하시고 주말에도 가능하시구요 단지 실습을 하면서 실습 세미나라는 게 생겨나게 되는데요 이 30시간 이상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제 온라인 교육을 제공하는 저희 학점 렌즈 기관들 같은 데서 뭐 온오프라인 교육을 통해서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학습기간은 기존 이제 2학기에서 3학기 과정으로 됐죠 그래서 기간은 이제 1년 3에서 6개월 정도 소요가 되시고 있구요 학습비용은 약 90만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시게 됩니다 실습비 같은 경우는 별도로 이제 지형이 돼서 대학들마다 좀 내는 금액이 좀 차이가 있구요 평균 30만원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사회복사 과정 영역별 필수 이수 확점 및 영역 실습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분화해서 과목들을 조금 설명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기존에 이제 사회복지 계론에서 이제 사회복지학 계론으로 바뀌었구요 두번째로는 사회복지법제과목이 사회복지법제와 실천이라는 과목으로 바뀌게 됐구요 이렇게 해서 전공 필수 10과목을 반드시 이수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전공 선택과목이 예전에 4과목에서 3과목이 상향돼서 현재 7과목을 들어주셔야 되시구요 그래서 총 나와져 있는 과목들 중에서 7과목을 선택해서 들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단 4년제 대학을 졸업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16과목 이상을 이수하시게 되면 학점형 제도를 통해서 복수전공 학위치득도 가능하시다 보니까 그 부분도 미리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구요 네 네번째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신 분들 대학 중체서를 포함해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크게 뭐 달라진건 없어요 어차피 이제 최소 2년제 전문학습 학위를 같이 준비를 하셔야 되다 보니까 학습기간은 비슷하게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가 소요가 되시고 있구요 이렇게 전공학점, 교양학점, 일반학점을 포함해서 총 80학점 이상을 취득을 해주셔야 됩니다 전공학점이 아까 17과목이었죠 그래서 필수적으로 45학점이긴 한데 여기서 이제 전공이 51학점으로 바뀌게 되겠죠 그리고 교양은 15학점 이상 일반학점이 조금 줄어들어서 6학점 정도가 줄어들게 되면은 뭐 14학점 이상 이제 수업을 들으시게 되셔가지고 총 이제 80학점 진행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여기 적어놨죠 그래서 해당 학과 성적안에 사회복사 이수과목이 17과목 51학점이 포함이 되어져 있어야 되구요 이런 이제 학습기간이 이제 2년 정도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가 이제 소요가 되다 보니까 학습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자격증이나 독학사 과정을 동시에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온라인 과정으로만 진행하시면은 2년 정도 이제 기간이 걸리시는데요 이런 자격증이나 독학사 과정을 동시에 진행하셔서 학습기간을 1년 6개월로 단축을 시킬 수 있겠죠 그러면서 동시에 비용도 등록금도 줄어들게 되는 효과가 있겠구요 또 이제 4년제 학사학위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사회복지사 이제 1급 1급 과정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1급 과정 같은 경우는 4년제 학위가 있는 분들은 2급 자격증 취득 후 바로 응시가 가능하세요 그렇다 보니까 2년제 학위를 취득하시고 나서 사회복사 2급을 취득하시구요 그 다음 학위 연계를 통해서 1년에서 1년 6개월 과정부터 진행하시면은 4년제 학사학위도 받아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요새 많은 분들이 도전하고 계시구요 아까 말씀드린 신설되는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의료사회사회복지사 학교사회사회복지사가 신설 국가자격증 취득됨에 의해서 이 자격증을 취득하시려면 사회복사 1급 자격증이 반드시 있으셔야 됩니다 대학을 중퇴하신 분들 같은 경우 성적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성적을 학점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F학점을 제외하고 모두 학점으로 인정받아 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 80학점 되는 부분에 의해서 기간이랑 비용 단축이 좀 더 되시겠죠 만약에 대학교 다니실 때 24학점을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80학점 중에서 24학점이 면제가 돼서 추가적으로 56학점 이상만 더 취득을 해주시면 되겠죠 학과별로 해서 전공이나 교양학점이 틀려질 수 있다 보니까 성적표를 구비하셔서 저희 쪽에 보내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플랜을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학점 냉제를 통해서 진행하시는 분들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들을 좀 정리를 해왔습니다 수업 진행 방식 궁금할 수 있죠 이 학점 냉제 수업 같은 경우는 이 평가 인정 학습 과목 같은 경우 100% 온라인 수업 과정으로만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한 학기 최대 8 과목까지 수강할 수 있고요 동일 연도에는 최대 14 과목까지 단 해가 바뀔 때는 16 과목까지도 수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회국사 과정이 아까 이제 17 과목이다 보니까 두 학기 과정으로는 과정이 좀 마무리가 힘드시겠죠 네 한 학기는 이제 15주 수업으로 약 3.5개월에서 4개월 정도 사이가 될 것 같고요 수업은 이제 아무 때나 들으실 수 있어요 단 수업은 2주 안에는 주차별 수업을 꼭 들어주셔야 되시고요 한 주차에 한 과목 수업 시간은 약 90분 정도입니다 그래서 뭐 8 과목을 풀로 들으시는 분들은 수업 시간이 일주일에 한 12시간 정도 이제 시간 투자를 해 주셔야 되시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출석이 그래서 15주 수업 중에서 3주 이상 수업을 안 듣게 되면 해당 과목은 F학점 처리가 돼서 그 수업은 나중에 재수강을 해 주셔야 되십니다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도 모두 다 온라인으로 시험을 보게 돼서 오픈북 시험이라 크게 부담은 없습니다 시험 기간이 한 4일 정도 길게는 5일 정도 주어지는 기간도 있는데요 보통은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이런 식으로 해서 시험이 대부분 진행이 되어지고 있고요 그 시험 기간 내에 내가 신청 과목들에 대해서 시험을 봐 주시면 되십니다 네 보통 8주차 때 중간고사 기간이고요 마지막 15주차 때 이제 기말고사 시험이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시험 제외하고도 또 레포트나 이런 과제 제출하는 것도 있는데요 모두 다 이제 온라인으로 제출을 하게 되어져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100점 만점 기준 이론 수업은 60점 이상이 합격이고요 실습을 적진 않았는데 실습 과정은 80점 이상이 합격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수업 진행 방식에 대해서 좀 설명드려봤고요 대학 중퇴자의 경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적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F학점 제외하고요 학점으로 인정되는 자격증 아까 기간이랑 비용 단축을 위해서 그런 자격증을 좀 설명드렸는데요 전공 자격증으로 인정되는 자격증이 없다 보니까 현재 일반으로 학점으로 인정되는 자격증을 한 개까지 취득할 수 있고요 그 외쪽으로도 독학사과정이라 그래서 교양학점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기 분야별로 좀 적어봤어요 한경테셋 특별시험이라 그래서 이 자격증이 현재 가장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특급 1급 2급 3급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요 소방안전관리자 2급 같은 경우는 현재 16학점 예전에 인정이 됐었는데 2018년도 3월 이후 취득하신 분들은 10학점으로 변경이 됐고요 예정이 아니고 이미 됐습니다 그리고 소방 1급 같은 경우는 현재 20학점이 인정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소방보다는 한경테셋이 합격률이 좀 더 높고요 이 독학사과정도 많이 응시를 하고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보통 많이 보시고 있고요 텔레마케팅 관리사나 직업상담사 과정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학점을 취득해서 학습 기간 및 비용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 싶었고요 저희 쪽에 온라인 컨텐츠도 있어서 필요하신 분들은 인터넷 강의를 수강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독학사 과정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 독학사 과정도 학점을 취득하기 위한 제도 중 한 가지로써 현재 1단계부터 4단계 시험 과정을 나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밖에 시험이 없다는 단점은 있고요 고등학교 졸업 이상자분들은 1단계부터 3단계 응시가 모두 가능하십니다 단 4단계는 이런 105학점 이상이 되거나 3년제 졸업자 1단계부터 3단계 합격자라는 제약조건이 있어서 보통 4단계까지 보시는 분들 그렇게 많지는 않으세요 평균적으로 1단계 2단계 시험을 많이 보시고 있고요 1단계는 이제 매년 3월 시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과목까지 응시를 할 수 있고 과목들이 국어, 국사, 영어, 국민윤리, 사회학기론, 심리학기론 등 이런 과목들이 있고요 1단계 과정 같은 경우는 과목당 4학점씩 인정이 돼서 최대 5과목까지 다 합격하시게 되면 20학점을 인정받아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국어, 국사 두 과목만 합격하신 분들은 8학점만 인정을 받아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꼭 다 합격하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2단계 같은 경우는 2단계부터 4단계 같은 경우는 과목마다 5학점씩 최대 6과목을 응시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30학점까지 인정이 되십니다 그래서 2단계는 5월 달에 시험이 있고 3단계는 8월, 4단계는 10월 이렇게 시험이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쪽에 이제 독학사 동영상 콘텐츠랑 교재 콘텐츠도 판매를 하고 있었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사회복사 과정 고졸자분들 1년 6개월 플랜 과정을 좀 팁을 드리자면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66학점 취득하시고요 독학사 또는 환경테셋 둘 중에 하나만 취득하셔도 1년 6개월 과정으로 마무리를 지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학 졸업자 고졸자는 학습기간이 거의 비슷하겠죠 그래서 예전보다 대학 졸업하신 분들이 메리트가 좀 줄어들긴 했는데요 그래도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은 이제 취업 잘 되는 국가자격증 중 하나다 보니까 자 마지막 Q&A입니다 수업은 언제부터 들 수 있는지 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학점은 이제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수업 개강일이 굉장히 다양해서 바로 들 수 있다는 점 보통 두 달에 한 번씩 개강을 하게 되고요 단 이제 학점은 이제 수업이 1학기 수업 2학기 수업으로 현재 나뉘어지고 있어서 3월달과 8월달 사이에 끝나는 수업은 1학기 9월달부터 2월 사이에 끝나는 2학기 수업으로 간주가 돼서 현재 수강하고 있는 학기가 무슨 학기인지 꼭 이제 명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가끔가다 실수로 해서 동일 학기에 14과목 들으신 분들도 있어서 그런 실수가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는 저희 학습플랜을 통해서 진행을 하시는게 아무래도 유리하시겠죠 자 올바른 교육기관 선정 방법입니다 워낙 이제 대행 사설 업체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전화 상담만으로 확인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인터넷에 있는 뭐 블로그 정보만으로도 좀 그렇고요 그래서 저희는 현재 제가 운영을 하고 있는 학점은 이제 슈퍼맨 카페 회원 그리고 관련 자료 실제 교육 수강 후기 등 눈으로 직접 보시고 판단을 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제 올해 이제 12년차 학습을 했는데요 네 음 뭐 교육관련 사회복사 자격증 취득관련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 카카오톡 상담 또는 전화 상담 주시면 저희가 자세한 상담 안내에 도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설명하는게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도 유용한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